제이보컬 엔티테인먼트 김규남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음악을 사랑하지만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그 꿈을 펼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이보컬 1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연결시켜주고 고통을 치유하기까지 하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음악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기를 바라며 이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자격은 음악을 너무 하고 싶고 음악이 아니면 안 되겠는데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꿈을 이루고 있지 못하는 학생이 바로 지원 자격자예요. 지원 방법은 고정 댓글에 있는 제이보컬 공식 메일로 지원 동기와 여러분들의 어려운 가정환경을 증빙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증명서 같은 이런 것도 되고요. 꼭 이런 서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의 얼굴 정면이 잘 나오게 가장 자신 있는 곡 무반주로 한 곡을 1절 이상 불러서 보내주시기만 하면 신청 완료가 됩니다. 장학생이 선발되게 되면 음대 입시와 여러분이 가수로서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제이보컬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생 신분은 제이보컬 이외에 저 이외에 그 누구도 모르게 할 거예요. 심지어 저희 회사 직원들도 여러분들이 장학생인 것을 모르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이보컬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존중함이며 여러분들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가정 환경은 절대로 절대로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죽지 마시고 제이보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보세요. 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는 지원 절차가 끝나고 나서는 완전히 폐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성년자들은 부모님의 절대적인 동의가 있어야 해요. 저는 이 장학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많이 많이 공유를 해주세요. 그래야 정말 제이보컬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목격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